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지역에서 20명, 전남 지역에서 9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하루 수백 명의 이용객이 찾았던 광주의 한 대형 찜질방. 손님은 없고 임대를 내준 매점은 폐업한 지 오래입니다. 업종 특성상 야간 이용객이 주를 이루는데, 방역수칙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4시간 없었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24시까지, 또 22시까지, 21시까지 이렇게 단축되면서 아예 영업을 못하고, 손실로 볼 때는 한 달에 한 20, 3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유지됩니다.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행위가 제한되고, 이 시간에 식당과 카페 등의 야외 퇴입을 이용 금지도 추가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역수칙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2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좋아져가지고 시간이 연장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이겨내죠. 그러는데 저희가 봐서는 계속 연달아서 2주씩 연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